빨리 아우, 얘 봐라? 치는 척하네? 언젠간 대가를 치겠지 에헤헤 야서보다 내가 조금 잘하는데 엥? 장막을 그렇게 쉽게 뺀다고? 그럼 너 미니언 아예 못먹음 점멸까지? 아웅 좋은데요? 아 나도 미니언이 이거는 집을 갔다오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 이렇게 스킬 다 빼면은 나도 라인 밀고 가요 안돼 나 방금 애교했나요? 아 죄송합니다 뭐지? 야수호 잡으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뿜뿜 오르는데 야 제시 너 너 왜 자꾸 개인 카톡으로 그래요 채팅 와 채팅 쳐요 채팅 오 노 아 플래시 괜히 뺐다 아아 아 제시! 개인 카톡 하지마 니가 다 그걸 안해줘 채팅 안해줘 아 나 헤드폰 던진 몰라 아 이거 죽기 잡히겠다 잡을 자체 아아 실명 아 아꼈다 아아 아아아아아아 으흐 진짜 아 너무 많아요 마스터 이랑 야수호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얼어붙은 심장이라고 그럼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물을 해줘야겠네요 어? 너무 똑같다 야 어라? 요거는 생각하지도 못한? 한 대만 한 대만 다행히 천천히 천천히 휴 휴우 아우 궁전만 일찍 쓰지 깨비 아우 왜 살인거야 음 가타 그.. 가타 끄는거 좋아요 아 잠잘! 야! 아니 궁도 피했는데 내가 부족한게 뭐였어? 잡히나 저거? 잡히나? 잡히나? 보셨죠 선생님들? 얼심이에요 얼심 야소랑 마서이가 진짜 좋아한다니까? 다른 공속 챔프도 이거 가면은 어머 얼어붙은 심장이네 근데 카시가 아 카시를 위한 아이템은 또 따로 있어요 마법사의 최후 이거 가면은 좀 드랍합니다 예 드랍아요 그리고 쟤는 어차피 뭐 이거 하나 믿고 버티는거기 때문에 카타리나가 제가 키웠거든요 처음에? 킬 다 줌 한번 물고 카시국만 잘 반응하면은 별거 아니다? 아 나 왜이래? 에헤 안녕하세요 아쉽구요 메두사 미쳐 날뛰네 이거 마체 가기전에 아기부터 갈게요 버섯 좀 던져야겠다 그리고나서 마체 가면은 좋겠지? 오예야 야 좋다 하타야 궁쓰겠다 궁쓰겠다 살짝 아래 이쪽으로 빼 에헤헤헤헤 안맞지 안맞지 다 티나지 티모 또 너프 예정이던데? 와이 도대체 어째서요 어 다른 좋은 챔피언을 봤는데 왜 티모만 건드려요 티모 그쪽은 찔끔 좋아졌다고 잡고 싶지? 잡고 싶지? 잡고 싶지? 에이 야고 오르지? 에헤헤헤헤헤헤헤 안잡히지 이거 한대 때리고 갈 거지 두대 때리고 갈 거지 에에 잡고싶지 아에 Sap !!! 왜 나만 joint 아 이거 저거 죽겠다 아 왜 나만 놓- 그블도 좋은데 솔직히 데켓만 한건 없거든요 사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실은 체력 35% 이하인 적에게 뭐 마법피해 고정피해 치명타 적용된다고 뭐 AP만 무작정 올리면 될 줄 모르고 됐다 자 AP500 하지만 탱키탱키 하면서 약간 공속도 빠르고 그리고 버섯도 잘 막는 약간 그런거 근데 얼씨만화로 마스터이랑 야소가 견제되니까 에... 사제다능하네요 다제다능해 다제다능 티모 다티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이거 사이드 안깎다가 질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더 조심해볼게요 에? 어 왜 저기있네? 어머어머 도와줘 도와줘 어 나한테 한입만 한입만 승리를 한입만 줘 갑증 승리였다 재밌게 놀면서 승리까지 얻어버리는 아 몇 포인트 줄까요? 뭐야 허샘이 또 캐리한거야? 아 그런가? 예 맞습니다 접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량 전체 2등 어 전체 2등 잘했다 잘했다 나 진짜 잘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날씨는